자, 갑니다. 오리지널 프로토스 캠페인 7편! 이어서 가야죠. 들어갑니다. 근데 제아톨로 설득! 함께 아이어로 돌아가게 된 테사다르 집행관! 그들을 기다린 건 절망적인 상황의 대면이었다. 저금 우리는 여전히 엄청 숙제로 아이어를 짓밟고 있던 와중에 대유의 집행관 테사다르 및 그의 일행 프로토스 모두 배신자로 분류! 근데 내전을 일으키면 안다! 말도 안 되는 시기에 내전이 발포력이 제압되고 전선을 갖추 암흑사람들이 힘을 이용해 정신을 제거해야 하는 숙명을 지낸 테사다르! 기나긴 싸움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다툼이 제압되고 있다! 그리고 전선을 다툼이 제압되고 있다! 저는 다툼이 제압되고 있다! 저는 다툼이 제압되고 있다! 이 시기가 부활했어요! 호글뽑글라는 공간이 너라군이 됐나보네! 루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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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동전의 너라군으로 갔다! 리조랄 갈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 있었나? 친구 시체로 재무국한다 그래 이게.. 지금이 나에게 큰 보컬거에요 지금 이중하러 왔어요 이는 그나저나는 엉덩이가 있네요 이는 그나저나는 그나저나가 아이아나는 그나저나가 이는 그나저나가 다가저나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그나저나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나저나가 지금 그리고 또 저에게 그나저나가, 그나저나가 그나저나가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드워둔, 아이고 우리의 두명은 아픈 관점입니다 우리의 두 편은 우리의 정체들이 함께 성격적인것스럽다 하지만 이생도 못하는건, 그는 우려 우리의 동시에 닥치지 않는건, кон클래가 우리의 손에 붙거리지 못할 수 있지 그는 이 자세한 탓에 따라서 현란, 당신과 그 Traitor의 탓에 따라서 이 자세한 탓에 따라서 이 자세한 탓에 따라서 그리고 이 형은 송 humanities에 대해서 우리 중 Ton of Zeratul이 손에 오를 믿을 수 있고 오우 야 되게 멋있게 시작한다 되게 멋있게 시작한다 와 쟤가 될 수 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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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뭐야 뭐야 어 저거에서 하면 계속 해야 돼 내전을 빨리 해야 된다 어 뭐야 어 뭐야 저렇게 시작을 해 위험하게 어 어 깜짝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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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디즈얼이다 디즈얼 죽어도 다시 부활하나봐 뭐야 데미지 60이나 되는군요 얘는 110이나 돼 오 되게 세다 아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홍보포역기 아 이거는 뮤즈맵에서 봐서 알고 있죠 레너스 암흑기사들입니다 제라타로 암흑기사들입니다 잠깐만요 제라타이보다 더 빠른 속도와 전멸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동성이 월등하자 공격력이 약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라타이 공격력이 1.5배지만 이동속도가 느리고 체력 또한 부실하다 암흑기사단 과거 컬러를 어겼던 이유로 추방되어 사크리스의 목숨을 내내는 추방자들입니다 위험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공허임을 다룰 수 있게 되요 어 그래요 제라탈 정무관입니다 피닉스 안티오크를 불구화되보니 용기병 개죠 내가 멋있다고 그러네 뭔 차이야 얘가 약간 더 얘는 40이구나 아 얘가 약하네 순간이동하고 이속기 빠르고 체력이 80에 100이구나 아 얘는 더 센데 어 쉴드는 똑같이 약한데 20만네 지트도 있어요 일단 공업을 하죠 공업포역기가 생겼고 2업도 되네요 지상 먼저 뽑은 다음에 공업포역기 뽑아야지 가서 열심히 싸워요 지트도 있어요 얘는 같이 드래그가 안되는데 아 되는구나 아 죄송 피닉스는 마법도 없고 기존에 분노라던가 돌진 있었는데 그마저도 없어요 공격력은 30, 40, 45인데 방어력 3에 쎄 보이진 않네요 전이랑 비교해서 전에도 쎘던 것 같은데 공중공격이 된다는게 위안인가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엄청 클 줄 알았어요 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전인가 보다 이전보다 좀 저하네요 노가리 까면서 이렇게 시간 때우고 진행해야지 만약 지더라도 편집해보면 되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자 일단은 암흑기사단 유닛으로 120기를 파기화 세우고 시간제한 없어요 구조물도 암흑기사단 유닛으로 암흑기사단 유닛으로 뽑아보죠 암흑기사 분류가 되어있네 아 둘중 뭐가 좋을라나 얘는 그래픽이 깨진건가? 최대 20% 그대로 하는게 나을라나? 데미지 50% 차이면 엄청 큰데 데미지? 데미지로 하자 화끈하게 자칫을 밝혀주고 방어 대회가 없네 방어 불을 올리자고 아 실드업을 올려야겠다 아 실드가 아직도 없으니까 자 순간이동 필요하겠어 그냥 빼면 되겠지 잠깐 이건 있는데 적이 없는게 조금 어려워 자 어느게 데미지에 쓰다라 했지 강력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근데 칼로 왔네 칼로 멋있다 혹시 칼 아니겠습니까 간직은? 난 상기열은 약간 뇌체양이 아니겠지 여기서 대기만 시켜도 다 뒤집는데? 야 입구 막고있어 강카칸 같은건 없나보다 그쵸? 집장관이죠? 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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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하나 더 드디어 두개를 짓게 됐네 못들어와 못들어와 얘도 암흑기사단인가요? 암흑기사단 유닛 아 그렇겠지 이쪽으로는 적이 안오네 내가 가서 걸고 올래? 아 멀티 있네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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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가 다와 다 따라와 저거는 일단 잡자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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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률이 제일 위험한 상태로 말려줄 어 투부 내나봐요 괜찮은거 맞어?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어이 불멸자 붙어야되는데 아 잠시만 아 죽으면 패배야? 아 죽으면 패배라고 안 써놨잖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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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 자 빨리 빨리 아이고 이거 참 개빌 여기서 온다는 거지 이거 펼쳐진다 아흐 티 올리지 말고 일단은 깡병살 올려보자 얼마나 걸리는 거야 음 음 음 음 고음폭기를 쓰고 싶지만 일단 이걸 쓰자 고음폭기를 쓰고 싶지만 일단 이걸 쓰자 비쥬랄 좀 빠져 비쥬랄이랑 제라토로 있어 빠져있어 빠져있으세요 데미지 더럽게 낮아가지고 도움도 안되고 빨리 강물 줘 됐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나 여기 어둠속에 있다 어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메 잠깐만 아 깨졌다 아 저기까지 방어선 내려오면 상관없겠다만 약간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나 여기 어둠속에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어둠속에 있다 아 아 아 아 아 수정탑이 더 필요합니다 수정탑이 더 필요합니다 이러시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병사들이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되서 지워야지 촉구 이건 또 됐다 막고 뚫어버려! 뚫어버려! 뚫어버려 떨리됐어 데카니스 9분이 안 간다 뭐가 저이고 뭐가 내껀지 뭐야 아 영봉의 전투가 펼쳐진다 엄대 신호소가 없잖아 대단한 걸 수중탐이 더 필요합니다 80 정도면은 충분히 밀겠지 가자 4, 2, 2 화력은 여기 거의 더 빠르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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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를 싹 떠올리자 이제 여기다 지어 2개 지고 여기 석고 짬뽕 2, 3, 2, 1 좋아 좋아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깨고 있어 깨고 있어 이거 중앙병력 오면은 밀릴 것 같은데 빨리 해야겠다 일단 일단 이거 두 개를 가스가 너무 없어 티어 좀 올렸다고 맥망득한 경우를 봤나 별자 2 별자 2 05 2로 간다 아 150이야? 어떻게 그렇게 비싸네 가서 우리 가스 같은 거 있으면 좀 공중 일단 좀 잡고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아냐 안 잘하고 있어 돌아와 돌아와 귀여웠어 아이고 내 걸 왜 죽이니 아 이승한 놈이야 할 걸 죽이고 있어 어째 불멸자가 없었구나 뭔가 허하다 했더니 이제 기어왔구나 다 잡으니까 대단해 네 하나 짓고 아 조합을 아주 연결하게 가겠어 딱 수정 탑이 필요가 없네 아 수정 탑을 한다 캐논이 딱히 필요가 없네 맞고 찌르고를 방금감 되기 때문에 아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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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들어와 계속 들어와 꼴뚜기도 들어와 다른 꼴뚜기도 꼴뚜기 꼴뚜기 너 가서 일해 시간 아까워 가스다 기사단 기록 보관소 기사단 기록 보관소 여기다 지워야지 질럿 공격을 좀 막아주겠지 가스가 많이 들어가서 여유가 없을라나 기사단 기록 보관소 이제 가자 어떻게 함대 신호소를 만들 수가 없을까 아예 좀 뭐한다 갈까 아예 그냥 밀 수 있게 벨스피 인거스 벨스피 인거스 벨스피 인거스 벨스피 인거스 오케 어, 이 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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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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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좋아, 깔끔하게 막아졌어 디텍팅이 필요한데 하나 이러면 가스는 허그 하나로 없어 자 몇 분이야? 18분?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왔고요 아, 예, 여기까지 왔고요 공구포급기를 추가했습니다 아이고, 겹쳐서 잘 안 보이네 추가를 했는데 신기한 게 이어가려면 함대 신호소가 필요한데 함대 신호소가 없어요 특이하죠? 나중에 또 장전기야 한번 막, 여기 됐다, 추가됐다, 가자 우리 리조랄이랑 젤라토를 빼놨습니다 자꾸 죽어서 겟 겟도 죽으면 끝나더라고요 가라! 아이고야, 이 비싼 공급기가 아유 아유, 이거 오이씨 한 번에 밀자 시간이 아깝다 빨리 빨리 쏴봐 넌, 넌 오, 너는 오셔야죠? 아아! 오이 나무 킬 할 수가 없잖아 교부직군들 잘 쏠고 있죠? 아주 훌륭해요 열심히 해 응원할게 어디서 나가 아이고야, 이건 가령, 도발 좋아 깨 깨고 그치, 다 깨버려 우리 풍물을 보여주자 우리 풍물을 보여주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이 정도면 수비도 되겠지 안 되면 데려오면 되고 오 우리 조라엘 숫을 안쓰겠어 그냥 너무 회접하기 얕하더라고 오, 진짜 귀여우니 좋아 집정관이 뭘 깨내마네 하는 캐슬이 있어가던데 아쉬운 게 없고요 암흑 기타가 깨라 그러는데 관심 없습니다 아, 숨지 않고 전부 힘싸움으로 이길 수 있으면 안 되겠지 제가 이게 너무 불편해요 호초를 여기저기 다 박아놔서 깨도 다시 만들더라고요 자 자 열심히 막았다 열심히 죽었다 가서 일해 지적에게 불의 탁물을 보내주자 아, 이거 뭐야 오, 네 잠깐만 되는 거냐? 좋지 하나 둘 셋 오케이 수비가 답이다 수비가 답이야 콧밭이야 벗기라 된다 계속 뭐가 온다 이쪽으로 어 여기를 안정화시키고 부대가 양쪽이 됐네 좋아 멸자도 꽃밭 주황색은 절로만 가네 아이고 지상력이야 이것만아 좀 많은데? 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여기를 막아버려야 되나? 돌아와봐 적과 마주쳐와 거기 막아버려 도는 나름 있으니까 열심히 뽑아 야, 여기 차원 많았네 가스 주게 잔 딴거 몰아도 가스는 필요할 것 같아요 들어가면 되는거 아냐 아이고 야 치타와드 좋다고 봐라 회복이 너무 좋아 아주 좋아 어차피 스톰 안써도 꼴뚜기가 다 때려주니까 꼴뚜기가 다 때려주기 때문에 아주 좋네요 꼴뚜기에 레이저 짱짱 많이 보고 말하는거 되게 정신변경 나아진거 같지 않습니까? 나도 놀라요 왜 이딴 말을 쓰고 있는건지 어머 세상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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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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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긴장하게 하고 있어 또 사랑 일단 여기를 깨자고 데이웨이의 프로스트 연결체를 파괴하는데요 저건 일단은 걸러두고 건물을 해보고 그래 포토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어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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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가서 도와주러가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아휴 가스 막혀고요 적과 마주쳤다 왜 이렇게 자꾸 맞으세요 아 미치겠네 적과 마주쳤다 적과 마주쳤다 열운 이 아이들 그 번역 제가 치열한 괴리들만 살면 돼 태사다루 정도는 지켜줬어 아무리 그러고 북쪽으로 여기 그리고 일찍 히히가 공략받고 있습니다 천지 때려대는데 내가 좋아하는 아칸을 뽑아볼까? 우수가 꽉쳐버렸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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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같이 저것만 깨면 되는 거 아니야? 연결체 뭐 특별히 강하다고 하는 건가? 어디 이렇게 누워 죽고 난리냐 가자 저것만 깨면 되잖아 체력이 4000 어 끝났다 으음 넷 난 암흑캐사를 타서 뭘 깬 기억이 없는데 암흑캐사가 다 깼지 태산사도 죽을 뻔 했거든요 방금 제가 빨간색으로 줄어든 거 봤거든요 어떻게 된거죠? 암흑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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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멱geb ання 칸 판 아름달 question. What say you, o fallen Templar? Aldaris. I submit myself to the Conclave's judgment. But know this. Given the same choices again I would surely have made them. I have sacrificed all that our world might live. I have sullied my honor. I have discarded my rank and standing. I have even broken our most ancient traditions. 하지만 내가 한 번만 더 이상의 행동을 안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는 템플라이오 그리고 또한 더 이상 나는 우리 집에서의 세상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까지 끝까지 다음으로 이어서 갑니다